쓰신 분인데 그분의 시 중에서 아름다운 사람이란 시가 있거든요 이때 종을 퍼드리면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저 눈이 부시기만 한 사람 이거 보고 휠에 꽂혀가지고 3분만에 곡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찌저찌해서 출판사에 전화해 왔고 난 대지주인하고 직접 통화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 노래예요 이제 작사에 나 대주 작곡 이무진 예 발표를 빨리 해야 될 텐데 어쨌든 나 대주의 아름다운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 눈을 둘 곳이 없다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니 바라볼 수도 없고 사랑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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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저 눈이 부시기만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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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